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뭘 할까요? 자, 물을 주세요 여기 안 끓냐? 됐어 여기다가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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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핫도그와 불닭볶음면 먹방 레츠고! 자, 먼저 콜라 양파 자, 불닭볶음면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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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핫도그 핫도그 이거 네 이거 초반 Jam 흐음 음 음 음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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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짠 단짠 아니다 맵단 맵단 얘는 앙도그입니다 진짜 앙금이 들었어요 아니다 tête 엄청 달고 꾸덕꾸덕해요 와우 자, 이제 단거 먹었으니까 매운거 좀 매운데 진짜 맛있어요 파기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치즈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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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핫 치즈핫 sword 너무 뜨거웠어요 노력했는데 치즈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? 근데 안들어났네요 너무 뜨거웠어요 눈치채는 진행 치즈 파트 치즈 파트 음 음 오징어 너무 맛있다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.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.